비 제니 커플이 1년 6개월간의 교제 끝에 연인 사이를 정리하였다고 한다. 최근 6일 연예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비와 제니는 약 1년 6개월간의 연애를 이어오다 오는 12월 비의 군입대를 앞두고 두 사람이 서로의 관계를 정리하였다고 전해졌다. 비와 제니는 지난해인 2022년 5월 제주도 목격담에 위해 첫 열애설에 휩싸였었는데 한 네티즌이 비와 제니로 추정되는 남녀가 제주도에서 드라이브를 즐기고 있는 모습을 포착한 사진을 공개하였으나 두 사람의 소속사들은 비와 제니의 열애설에 묵묵부답하였었고 이후 비와 제니가 함께 찍은 사진이 무단으로 유출되면서 두 사람의 열애는 확신으로 바뀌었다. 비 제니 커플은 올해 5월에도 프랑스 파리에서의 데이트를 하면서 주변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듯 손을 잡고 길거리를 다니는 모습이 공개되었으나 최근 비의 군입대가 다가오자 결국 두 사람은 연인 사이를 정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.